나는 진짜 우리길이 순간이 진짜 약간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. 옛날에 기억나? 밤이 깊었네. 저번에 우리 연습하고 막 그럴 때 내가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. 합주할 때. 밴드 드라마인데 뭔가 약간 안 될 것 같은 거야 느낌이. 약간 멋지게 나와야 될 텐데.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순간 딱 들더라고요. 그렇다고 정신 안 차리고 한 건 아니었어 그전에는. 그전에도 열심히 했는데. 나는 오빠가 워낙에 막 힘들다 막 어쩜다 막 이렇게. 방직해서 그래. 뭐라고? 뭐라고? 그게 맞는 거야 강직하기가. 몰라 몰라. 그런 표현을 잘 안 하니까. 그냥 오빠는 그냥 쉽게 쉽게 하는 줄 알았어. 근데 지난번에. 나도 나 진짜 그렇네. 난 나 지금 봤어. 내가 코러스 잠깐만 이거 하면서 해도. 오빠 들어가거나 박자 안 맞으면 노래하기 너무 어렵고.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. 우리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엄청 그랬구나. 그게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아. 대단한 것 같아. 오빠 없었으면 좋겠어. 근데 진짜 조정석 아니었으면. 왜 그런지 알아. 잘 안 찍겠어. 좋았어. 좋았어. 이게 1시 40분이야. 지금? 응. 1시 40분이야 지금? 응. 왜. 너무 문제가 있어. 그게 아니라. 한국적으로 한 게 있으면 빨리 먹는 거 같아. 아 시원님 빨리 간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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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드세요. 응.